불교 종립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가 교내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3년 봄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진 졸업식은 가족,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모처럼 활기찬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. 올해는 학사 1,292명, 석사 57명, 박사 7명 등 총 1,356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.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은 치사를 통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과욕은 버리고 내 옆에 이웃과 동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사는 게 참된 지혜라며 모두가 사회에서 환영받는 자랑스런 동국인이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연경 와이즈 캠퍼스 총장은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.